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사 문제 구글 그야말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은 검색을 통해서 수익의 대부분을 이렇게 벌고 있고 유튜브와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구글 검색의 수익 아마 구글이 검색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 70% 이상이 될 겁니다. 어제 개발자 대회가 열렸는데 구글이 자체 개발한 생성 AI 생성 인공지능인 제미나이 제미나이 더 제미나이 이여라고 합니까 제미나이 시대 그래서 이제 구글이 자체 개발한 생성 AI를 검색 엔진과 통합해가지고 AI 주도 검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지금 구글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크게 떠올랐네요. 25년의 역사 검색부터 인공지능으로 바꾼다. 저는 이제 AI가 여러분 생성 AI가 활성화되더라도 구글이 크게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을 이렇게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검색 시장에서는 구글의 존재감은 확고하다고 이렇게 볼 수 없겠지만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건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본 시장에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구글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이 안 되니까 어제 개발자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글의 주가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힘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런데 보시니까 인공지능을 모든 곳에 적용할 것이다. 구글은 완전한 제미나이 시대에 들어섰다. 여러분께서도 구글이 자체 개발한 제미나이를 자주 사용하시겠지만 아주 탁월한 능력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그런 생성 AI로서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죠. 구글의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접목시키면 거대한 제미나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구글은 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구글은 창업 25년 만에 가장 대규모의 검색 서비스 변화를 시도했고 이번에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AI 오버부유를 해가지고 그동안 주로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검색한 것에서 생성 AI처럼 여러 가지 조건의 문장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입력해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날 시연에서 레이더 부사장은 다양한 검색 조건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스톤 비크힐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고 조건 하나 평점 3.1점 이상의 가장 좋은 필라테 스튜디오를 찾아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했는데 검색 결과 최상단했던 AI 오버부위에는 이 같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요가 스튜디오들이 선별적으로 노출됐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잘 알고 있는 현자에게 원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 같은 맞춤형 검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죠. AI를 구글의 전통적인 그런 검색에 접목시키는 이렇게 여러분들 됐는데 이번에 주로 다룬 것이 AI 모델 제미나이 1.5 프로 기능 강화 및 제미나이 1.5 프레시 첫 공개 검색 엔진에 제미나이를 탑재한 AI 오버뷰 기능 출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섯 번째 AI 에이전트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스터라 마지막에 AI 반도체인 6세대 tpu 트릴리온 공개 자체 개발한 데이터 센터용 추론 학습 반도체죠. AI 반도체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언젠가 한 번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퍼폴레시티 p-e-r-p-l-e-x-i-t-y ai 퍼폴레시티 AI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성 ai는 판도가 그런 성과 지수에 따라서 급속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글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께서도 아마 쓰실 건데 이 퍼폴렉스 d 자주 써보시게 되면 검색으로서는 대단히 뛰어난 그런 검색인 것 같습니다.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 한 번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킹덤북스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